안녕하세요. 랭핑 주식회사 아리상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회사를 좀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융품은 2007년도에 생리되어 있습니다. 한자 융품이라고 합니다. 융도의 용이고 분실의 분입니다. 우리 회사는 영원히 제품의 분실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300명 직관을 가누리고 1000제건미터 연구센터와 참고관이 있고 참한 제건미터 생산작업장도 있습니다. 융품은 세계적인 제조회사로서 금솔절삭, 수공업, 광고, 며 기타 창업용, 파이퍼 레저 커팅기, CO2 레저 커팅기, 레저 마킹기 생산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 기계는 유럽연문 시, 미국 RTA, 중국 RSO 인증을 받았습니다. 제품은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유럽 등 150개 너머 고아에 팔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생산작업장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회사의 파이퍼 레저 커팅기입니다. 안내 고생이 어떤지인가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불은 항공아루미늄으로 만들고 좋은 건성이 가지고 있습니다. 종량이 가볍고, 항포성 있고, 항산락 효과가 있고, 밑도가 작아서 가공 속도가 크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복시 안내 배드는 강도와 김도가 높고, 높은 안천성이 가지고, 신념들도 모양이 변하지 못합니다. 동료 전달 시스템은 일본 서브모터, 그리고 대만 레이가이즈와 치조로 구성됩니다. 스위스와 중국 합장한 전통 브랜드의 레저 커팅헤드를 잡다. 파이퍼 레저 커팅기는 스틴리스 강, 탄소 강, 고리, 아루미늄, 아연 접근판 등 무지를 자를 때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국회 한 분 한 분 위해 기계를 맞춤 제작하고 있으며, 어떤 재료를 가공해야 하는지에 상관없이 저희는 국회의 필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한국과도 인연이 깊습니다. 2015년 3월 부산에서 열린 국제 기계 전시회에 참석해, 많은 한국인 바이오를 만난 깊은 믿음을 써왔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바타을 사이의 두 가가을 입으로서 해외이 매우 평이합니다. 신념 동안 우리는 한국에 맞는 기계에 판매하기 때문에 아프트 서비스 시스템이 이미 매우 완벽합니다. 아래 연락석 보이시죠? 레이저 카팅기에 대한 궁금한 것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도 확인합니다.